이미 10주 수업이 시작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정규 수업은 현재 등록을 하실 수가 없고 중도 수강이라던가 5주 단기 수업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좀 나중에 하고 먼저 수업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화예술대학교가 있죠. 여기는 김두현 강사님 담당을 해주시는데 정화예술대학교는 매주 토요일날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앞타임은 랜드로이드 커스텀, 뒷타임은 프라모델 에어버러쉬 수업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수업 두 개를 터서 좀 길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해놓고 앞타임에 오시던 뒷타임에 오시던 그 사이 때 수강을 하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해놨고요. 아직 여기는 수업을 7월 18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긴 6주 수업이에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등록을 하고 싶다. 수업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산역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정화예술대학교가 어딨냐면 명동역에 있습니다. 명동역 명동역 4번 출구 나와서 바로 왼쪽 왼쪽을 딱 꺾으면 1분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같은 이런 장마철에 비 맞고 온다? 그냥 뛰어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지도 찍어보세요. 정화예술대학교 남산캠퍼스 이렇게 치면 뜰겁니다. 남산캠퍼스가 아니고 명동캠퍼스래요. 그 다음에 용산역에 있는 용산아이파크문화센터 여기도 이미 10주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10주 정규 수업은 등록을 하실 수가 없는데 5주 2차 수업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3일인데요. 5주 1차는 이미 등록 마감이 됐고 5주 2차는 이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걸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매주 일요일날 2시 30분이 아니고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7시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업이 끝나게 배치가 돼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이 시간대 2시 이후부터 저녁 6시, 7시 사이 시간대 편할 때 오셔가지고 쭉 달리실 수 있게 둘 중에 하나만 접수하시면 돼요. 여기는 좀 안타깝게도 인터넷 등록은 이미 등록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시지만 카운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를 하고 그리고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천호역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정규 십수 수업이 마감이 되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등록률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그래서 중도 수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신에 수강료가 그만큼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까지인데요. 이 사이 타임때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퇴근 후 시간대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인터넷 접수는 끝났을 거니까 구경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접수는 힘들 거고요. 대신에 카운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거기서 등록하시고 그냥 강의실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디냐면 분당선 서현역 서현역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8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AK플라자문화센터 분당점입니다. 여기가 원래 토요일날로 수업을 옮겼다가 다시 수요일날로 원상복구가 됐고요. 6월 3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8월 5일까지 10주 동안 진행을 하고 매주 수요일날 17시가 아니고 18시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21시 아닙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요. 여기도 이미 정규는 마감이 됐고요. 대신에 그 중간에 등록할 수 있는 중도 수강이 접수가 됩니다. 대신 수강료가 그만큼 공제가 돼요. 더군다나 문화센터로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차료가 그날 당일날 공짜입니다. 그거 꼭 알고 오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전화를 직접 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등록은 카운터에서 직접 등록하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롯데백화점 천호점 노원역 노원역에 있는 4호선 노원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인데요. 여기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주 동안 여기는 아마 정규가 지금 마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주까지는 아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는 매주 금요일날 저녁 6시반부터 저녁 9시까지 있는데 앞타임이 비어있어요. 앞타임이 비어있어가지고 사실상 4시부터 가서 쭉 그냥 저녁 늦게까지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끝나고 오신다, 반차 쓰셨다, 아니면 내가 백수다 이러신다면 그냥 딴 데서 놓으시지 마시고 일찍 와서 쭉 하고 그냥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이상백 강사님의 아이파크 문화센터 수업은 매주 토요일날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타임이 두타임이기 때문에 앞타임 등록하셔도 되고, 뒷타임 등록하셔도 되고 수업일수는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10주라고 적혀있는데 대략 한 11주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널널해요. 그리고 정규는 마감이 됐지만 5주 2차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김두현 강사님 수업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이상백 강사님 수업은 토요일날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가능하신 날짜에 그냥 수강하러 오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민강사님 한민강사님은 어디냐면 3호선 지하철역 고속터미널역 거기가 굉장히 많은 환승역인데 거기서 약간은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뉴코아울렛 강남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이제 12주 수업은 10주? 12주? 아무튼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시작했던 6월 13일부터 시작했던 수업은 지금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달달이 중도 수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다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등록이 가능한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한민강사님 수업의 특징은 냄새가 나지 않는 아크릴 도료 그 다음에 웨더링 도료 도료 뭐 공구 이런걸 사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웨더링은 기가 막히게 잘해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 싶으시면 여기 수업을 수강하시면 되고요. 김성국 강사님의 수업이 있는데 김성국 강사님 수업은 AK플라자 수원점 어디냐는 수원역에 있는 바로 그 문화센터 거기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6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12주 동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역시도 정규는 지금 마감이 됐지만 4주 수업 달달이 하는 4주 수업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수업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센터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좀 아쉽지만 너무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도 한 5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반당 그러니까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생각나신다면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구경은 공짜입니다. 구경하러 오셔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나 보신 다음에 등록을 하셔도 되고 이번 학기가 아니라면 가을 학교에 등록을 하셔도 되고 겨울에 등록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여러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저희 이제 수업의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 프라모델 수업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넨도로이드 오비츠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수업들 중에서 이 만든다는 이쪽 취미 수업이 제일 포지션이 제일 낮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비전을 좀 작성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인원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해놨으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차후에 현재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저희 수업을 받아줬거든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덕질에 특허된 수업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셨고 추후에 모형학과 개설까지 생각을 해보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자격증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입시 과목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에 찍혀진 이 좌표로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세요.